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찬양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찬양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기름 높여드립니다 기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우리 온 맘을 다이어 주님 앞에 찬양하시니 찬양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찬양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시 찬양하신 하나님 찬양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시 우리 온 맘을 다이어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로 비올린 깃발처럼 하늘로 비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주님만 바라며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찬양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시 우리 전 삶을 다스려 주시는 그분 앞에 찬양하신 찬양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찬양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시 영원히 다시 영원히 다시 영원히 다시 우리의 삶속에 영원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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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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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오 영원히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원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영원히 다시 하나님 오늘 이날 저녁이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드신다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의 선포처럼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받으실 그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 다섯 분 이상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주님이 당신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당신의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의 하늘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해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찬양해 새 노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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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해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린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린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주님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뤄지듯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뤄지리라 모든 나라 모든 나라 좋게 모든 왕세 좋게 모든 영광이야 마리아 모든 나라 좋게 모든 왕세 좋게 모든 영광이야 마리아 모든 나라 모든 나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영광이야 마리아 모든 나라 모든 나라 모든 왕세 모든 영광이야 마리아 모든 영광이야 마리아 모든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오늘 선포의 자비한 주일은 이 땅에 이뤄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오늘 선포의 자비한 주일은 이 땅에 이뤄지리라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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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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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온몸을 다여 주님 앞에 왕 되신 주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이 사랑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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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t 모든 것 위해 미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히 hit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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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손과 능력의 손과 펼친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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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높여 찬양 우리 주님은 영원히 영원히 심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토록 우리를 붙으실 그 주님은 영원히 영원히 심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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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같이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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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신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신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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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여들고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 우리의 삶을 향하신 그 사랑 영원합니다 그 사랑 영원하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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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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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신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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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당신의 삶은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날 위해 이루신 나 위해 이루신 모든 것을 이내 주께 감사드리네 날 일으키시고 새 삶을 주셨네 이제 나는 주의 것 So put your hands up So put your hands up 다 같이 주께 영광 돌리세 Everybody shout 주를 찬양하며 And sing 모두 모른다 or 죽소 지 다 같이 다같이 줄게 영광도 이제 해블바디샷 주를 찬양하며 Let's sing 모든 것 다해 모든 영광받기 납당하신 주님 한 번 더 해블바디샷 주를 찬양하며 Let's sing 모든 것 다해 모든 영광받기 납당하신 주님 오 자 우리 한번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여들고 If you love him If you love him Don't stop raising put your hands up If you love him Don't stop raising put your hands up Everybody giving glory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주를 찬양하며 모든 것 다해 모든 영광받기 납당하신 주님 오 한 번 더 해블바디샷 주을 찬양하며 Let's sing 모든 것 다해 모든 영광받기 납당하신 주님 오 한 번 더 오 오 오 한 번 더 오 오 우리가 주님 앞에 소리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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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로 지금 들리네 예수의 피로 저 죽을 견뎌 모든 질병과 중도에서 예수의 피로 자유와 없네 나는 지금 있네 어제와 오늘과 영원히 동일하신 나는 지금 있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에 한 번도 나는 나는 지금 있네 어제와 오늘과 영원히 동일하신 나는 지금 있네 예수의 피에 예수의 피 상한 맘 고치네 예수의 피 상한 맘 고치네 예수의 피로 난 용서하네 예수의 피로 내 맘 변화되 예수의 피로 죽은 자 사네 나는 지금 있네 어제와 오늘과 영원히 동일하신 나는 지금 있네 예수의 피에 나는 지금 있네 나는 지금 있네 어제와 오늘과 영원히 동일하신 일하신 나는 지금 있네 예수의 피에 우리 다같이 목소리 높여 주 높은 번세 주 높은 번세로 어둠 물러가 죄로부터 나는 자유해 주 높은 번세로 어둠 물러가 죄로부터 나는 자유해 나는 지금 있네 어제와 오늘과 영원히 동일하신 나는 지금 있네 나는 지금 있네 예수의 피에 나는 지금 있네 나는 지금 있네 나는 지금 있네 예수의 피에 우리 믿음으로 한번 두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 있네 나는 지금 있네 나는 지금 있네 나는 지금 있네 어제와 오늘과 영원히 동일하신 나는 지금 있네 예수의 피에 예수의 피에 예수의 피에 능력 singing maje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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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리 한 번 더 매저스틱 매저스틱 주 은혜 주 은혜의 손길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의 사랑 사랑 위로 변화되리 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의 손길 안에서 주의 능력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oh sing it 매저스틱 매저스틱 주 영광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아마도 믿음으로 몸으로 찬양합니다 다같이 목소리 높여 매저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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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은혜 내 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능력을 더 살아가리 Oh, Maje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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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영광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니 Singing Majesty Majesty 주 은혜의 손길 주의 능력을 할렐루야 Maje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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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 한 번 더 Maje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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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의 손길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우리 온 맘을 다해 주의 영광 앞에서 Maje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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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영광 주 영광 주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것 있잖아요 좋아하는 것에선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죠 맞습니까? 시간 투자예요 그리고요 돈도 투자예요 맞아요?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시간이 없다 없다 해도 만나요 맞습니까? 인정합니까? 그럼요 제 딸이, 전 딸이 세 있어요 큰 딸이 뭐냐면 이슬 여기 드시나요? 참 이슬? 아, 지난번에 제가 참 이슬을 하니까 아니요, 처음처럼요 그러더라고요 둘째 이름이 온유고요 셋째 이름이 이제 세빛입니다 근데 그 첫째가 제가 미국에서 한 13년을 살았었어요 좀 놀라죠 여러분? 제 얼굴을 보면 저도 알아요 반농사 지는 사람, 농부 얼굴을 알고 있습니다 촌스럽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걔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미국서 그래서 걔는 시민권자거든요 제가 아까 다섯 시에는 이야기를 나눴지만 제 딸이 재작년에 희귀병에 걸려가지고요 엄청 죽음의 계곡을 늘 걸어다녔는데 그때 제 딸을 돌볼 수가 없어서 필리핀으로 보냈어요 성교사께로 보냈는데 11학년이거든요 고2가 되는 거예요, 금년에 근데 이제 걔를 자기 고향으로 보내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을 보냈어요 그런데 진짜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필리핀에 남자친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부모님보다 더 귀한 소중한 그 이름, 친구 그중에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죠? 하여튼 이번에 보냈는데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헤어졌다고 그 비부를 받고 내가 참 못 쓸 짓을 했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얘가 지금 고2인데 중학교 2학년 때요 제가 엄청난 얘에게 실수를 한 게 있어요 어떤 실수를 했냐면요 제가, 걔가 중학교 2학년 때 제일 무서운 애들이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뭘 사줬냐면 스마트폰을 사준 거예요 정말 큰 실수를 했죠, 그쵸? 그랬더니 얘가 그 스마트를 보면서 신천지가 열린 거예요 아니, 신천지가 아니죠 신세계가 열린 거예요 미안합니다 신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으로, 그죠? 변해볼 걸, 또 그 애들 빠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훅 빠지기 시작했는데 중독이 돼 버린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요 이런 기억, 그런 기억 다 있으시죠? 그죠? 추억 같은 그 아침에 뭘 일어나니까 아빠로서 어떻습니까?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까지 이렇게 큰 학교 가는 것도 잘 못 가니까요 그래서 제가 참고 참았는데요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은요 불러냈어요 진짜 내가 마음에 독한 마음을 먹고요 불러내서 스마트폰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얘가요 중학 2학년이잖아요 머리카락이 좀 길어요 긴데 얘가 어떻게 앉아있냐면 제 앞에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머리카락이 앞으로 다 오잖아요 귀신같이 앉아있는 거예요 제 앞에 그리고 눈이 안 보이니까 대화는 눈을 보고 해야 되는데, 그죠? 중학 2학년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앞머리로, 긴 머리로 듣고 있으니까, 듣고 제가 말을 하면 아무 응답도 안 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빠를 무시한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대답이 없으니까, 그죠? 뭔가 가타부타 뭔가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혀 화가 났는데 나중에는요 제가 진짜 화가 나서 결국 제가 마지막 필살기를 날렸습니다 핸드폰을 내가 압수하겠다 그랬더니 얘가 움찔하더라고요 당장 가져와 당장 아빠 나 빨리 아빠한테 건네죠 그러니까요 거기로 확 결전이요 눈이 무서워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도끼가 점점 올랐나 봐요 그리고 아빠한테 반응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런 반응하는 애인 줄 몰랐거든요 물론 이런 애인데 제가 몰랐겠죠 원래는 그죠? 항상 부모는 자기 딸은 아니야 하는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목소리 힘이 확 들어와서 그런데 나 여기서 꺾이면 완전히 못 찾겠다 생각이 딱 들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를 확 내면서 확 쏘아붙였어요 그리고 결국은 내가 사주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강압적으로 확 밀어붙였더니 얘가 한순간 안되겠다 싶었나마요 최순실처럼 고기를 숙여주니 울기 시작했어요 막 붙잡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타협을 받냐면 12일 이전에 자는 걸로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그랬거든요 울면서 들어갔어요 마음이 그래서 참 잡잡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시간 반 지난 이후에 제가 문을 열어봤어요 왜?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자는지 안 자는지 그래서 문을 딱 열어봤더니 약속 지켰는 것 같아요 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불에서 광선이 나오고 있어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이불 속에 하다가 아빠 오는 거 모르고 오죠 깜짝 놀라요 그냥 자는 척 했는데 이게 안 꺼진 거야 핸드폰이 그러니까 이불이 나온 거야 이렇게 여러분 지금 웃지만 제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완전 아빠 개무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불 나와 나왔어요 제가 그러냐면 당장 부숴버리겠다 그랬어요 너무 화가 났어 손 찍으면 안 했지만 금방 강하게 말했더니 아 빌드라고 했다는요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자기가 한 거 알잖아요 그러한 다음에 약속을 또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 다음에 한 며칠이 지났어요 걔가 무방기 상태일 때 또 새벽 1시 반에 문을 열고 제가 들어갔죠 약속을 지켜놔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자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불에 광선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죠 뭘 찾았겠어요? 핸드폰 그죠 어디 있나 봤거든요 그랬더니 저기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아 약속을 지켜놔서 왜 밟으면 안 되지 하고 집어서 이제 최상위 올려놓고 집었더니 뜨거워 엄청 뜨거워 아 이게 뭡니까 하다가 아빠 드럼 보고 그냥 던져버린 거야 여러분 이야기죠? 여러분 이야기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좋아하니까요 좋아하니까 아무리 말려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빠한테 야단을 맞고 눈물을 흘리고 들어간대도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저는 아내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셋 있는데 아들 하나예요 근데 아내를 어디서 만났냐면요 시카고에서 만났어요 제 아내는 영어는 못하지만 미국에서 살았어요 시카고에 이제 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집회를 갔다가 만난 거죠 그 청년부 회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여튼 그걸 사귀기 시작된 거죠 근데 이제 시카고에 살고 저는 어디 살았냐면요 달러스에 살았어요 텍사스 달러스 그래서 딸이 셋입니다 달러스 감사해요 아내가 이제 시카고에 샀는데요 이 달러스랑 시카고가 거리가 얼마냐면 비행기로 3시간 반이에요 우리가 뭐 인천에서 제주도 가면 1시간이면 가잖아요 근데 3시간 반이었어요 제가 몇 번 갔어요 비행기 타고 너무 보고 싶으니까 그죠? 근데 비행기 삭시 얼마냐면 한 300%예요 시기 놓치면 더 비싸고요 왁따 왕복 왁따 왕복 그래서 35만원 40만원 이렇게 주고 아내를 여자친구를 보러 가는 거죠 근데 이게 한두 번 하다 보니까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왜냐면 가격 너무 높잖아요 그쵸? 제가 뭐 전도사였는데 그때 뭐 아르바이트하고 뭐 학교 다니고 그랬는데 그래서 도저히 그 일을 못하겠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아내를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아시죠? 그 마음 아 요즘 전부 이제 엠포새더라 연애 안 하시나 봐요 하여튼 저는 했습니다 너무 뜨거운 마음에 그날 밤에요 차를 딱 타고 시카고로 달렸습니다 멋있지 않나요? 해보세요 갔더니 시카고로 비행기로 3시간 반 걸리는 거리를 운전해 갔더니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26시간이요 왕복 52시간 그래도 아내 보러 간 거예요 예 그거는 딱 한 번은 끝냈습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예 한 번 보려고 52시간을 예 그래도 혼절순결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와야 하잖아요 와야 하잖아요 있으면 그거 못 지키는데 제가 뭐 영재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52시간을 그렇게 했는데 한 번 딱 하니까요 아 막 상커비 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하겠다 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한 게 뭐냐면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 전화를 하니까 시간 나는 시간이 언제 밤밖에 없어요 밤 그죠 밤새 통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밤새 눈이 토끼 눈이 돼가지고요 차 타고 운전하면서 블루투스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제가 달라스 영락교회를 성겼거든요 제가 큰 교회입니다 한 번은 부모사님이 저를 불러요 갔더니 하는 말이 요즘 요즘 뭐 특별한 일이 있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똑같아요 삶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째려보더니 하는 말이 자매 사귀죠 그런 거예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다녔잖아요 그런데 내가 목사님 불러가지고 안고 어떻게 하셨어요 울었어요 울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제 얼굴이 달라졌대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더 많이 웃고 기분 좋은 얼굴 있잖아요 뭔가 좋은 일이 있구나 그리고 제 발걸음이 사뿐사뿐 밖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게 평화나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평화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켰죠 그래서 지금 결혼했고요 보세요 제가 우리 딸과 제 삶을 예를 들었습니다 좋아하면요 아무리 말려도 해요 그렇죠 제 조카가 드론을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조금을 샀어요 프로펠러 내게 있는 조금 하는 거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커져요 여보 수사일 날 때는요 제 배만한 거 샀어요 돈을 다 투자한 거예요 왜? 좋아하니까 음악 좋아하는 사람은 어때요? 우리 목사님 계시지만요 그렇죠? 기타 그렇죠 목사님 좋은 거 보면 더 좋은 거 찾지 않습니까? 테일러로 살면 그렇죠 처음에는 한국 거 사다가 미국 맛보고 마틴 맛보고 그다음에 그 숫자가 다르잖아요 계속 사요 헤드폰도요 기가 요물이잖아요 이게 낮은 걸 못 들어요 좋은 거 들으면요 그렇죠? 다운그레이드가 안 돼요 계속 업업업이에요 그러면 음악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투자해요 그렇죠? 좋아하면 계속 투자하고 그 시간을 보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에너지를 쓴다고요 내가 우리 아내가 너무 좋으니까 제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만나러 가려고 했고 그렇죠? 제가 전화를 했잖아요 한 달 지나니까 빌이 날라왔어요 얼마나 썼는지 제가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8천분이요 한 달 통화량 8천분 그걸 내가 계산해 봤거든요 하루 24시간 곱하기 60분 하니깐요 그렇게 계산하니까 6일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고 양치도 샤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전화만 한 게 8천분이요 좋아하니까 그렇죠? 좋아하니까 여러분 다시 여러분은 대학생들이니까 청년들이니까 다시 단어를 좀 바꿀게요 좋아하는 것 말고 가치 있는 것 가치가 있는 것에는요 우린 투자합니다 그렇죠? 가치 있는 것은요 시간 씁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자 여기 있는 분들은요 다들 오늘 아까 예배할 때도 봤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절대 가치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분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분 교회에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그 가치가 증명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보배로운 분이라고 말하면서 말하면서 일주일 돌아보면 그분이 돼서 시간을 쓰지도 않고 에너지를 들이지도 않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좀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뒤가 맞는 거예요 제가 두레의 교회라고 서울의 구리에 있어요 그게 제가 성겼는데 거기도 한 5천명 되는 중대형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김진호 목사님이라는 걸출한 1세대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던 곳에 제가 풀타임으로 전임으로 3년을 성겼거든요 그게 여기보다 작죠 한 300이 좀 넘었습니다 그러면 청년들 페이스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친축 친구들이 많아요 패친들이 그 분들이 형제자매들이 글을 포스팅하면 제가 읽죠 그렇죠? 그런데 하루는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서울 천호동에 강동구에 천호동에 있는 회사에 서른 초반에 자매가 회사 가게에서 많은 버스를 탄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아침에 많은 버스가 밀리고 뭐 이렇게 힘들게 갔는데 목적계에 도달했어요 내렸는데 이렇게 이런 거예요 앗 멘붕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렸는데요 그제서야 핸드폰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아란 거예요 아 멘붕 맞죠? 여러분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 핸드폰으로 하루를 다 보낸 게 우리 아닙니까? 그죠? 내 아바타 분신이죠 손이 없으면 그죠? 우리가 밥 먹고 나올 때도 늘 챙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그게 없으니까 아침 시작인데 그래서 이 자매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눈앞에 오피스가 사무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택시를 타고 지각을 무릅쓰고 다시 집으로 가서 가져왔다 그걸 딱 맞히는데 좋아요가 정말 천백배가 찍혔어요 그리고 공간 백배 다 댓글 여러분도 다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핸드폰을 하루 집에 놔두고 오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아닙니까? 그런데요? 핸드폰 앞이면 계세요? 예 뭐 한두 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월 화 수 목 금 잘 걷더니 지내잖아요 아닙니까? 가치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가치에 대해서 증명하지 못하는 한국의 크리스찬 여러분 저는 이제 집회가 많습니다 사실 이번에 2월 달도 33개가 집회가 있습니다 많죠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깨닫는 게 있는데요 우리 또 사역자들이 모이는 팀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번씩 강원도 목사나 이무현 목사님이나 윤원석 목사 이렇게 다 모이는 팀이 있어요 브릿지 인백트하고 이렇게 팀들이 그 이야기를 해보면 비슷해요 이전에는요 가장 힘들었던 집회의 연령층이 있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요 중등부 집회가 제일 힘들었어요 아시죠? 아마 여러분들 중등부 교사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걔네들은요 한국말을 몰라요 말을 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거거든요 반응 안 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한국 우리는 한국말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해요 영어로 처음에 영어도 몰라 얘들은요 자기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의 정체성을요 우리는 무반응의 최강자들 이렇게 생각한대요 최근에는 전두산이 만나니까 새로운 닉네임이 생겼답니다 좀비라고요 중등부를 그만큼 자기가 그냥 자기 가는 애들이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집회할 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더 힘든 집회가 생겼어요 연령층이 누군지 아세요? 시니어?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 여러분이 집회가 제일 힘들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고백했던 거 여러분 믿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 말 진짜예요? 천만의 말씀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자 중고등부는요 벽 같은 애들이지만요 복음이 스물스물 더 가잖아요 그럼 걔들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요 변합니다 왜냐하면 대학 생활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꿈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아! 기도하면 뭔가 될 거야 기도하면 뭔가 될 거야 그래서 막 눈물로 기도하고요 남 따라 방언도 따라하고요 막 열심을 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 좋은 날 이 주일 날 오후에 저녁에 딴 데 가지고 여기 왔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여러분 대학을 들어왔어요 대학을 들어왔는데 어? 이게 뭐지? 대학 등록금이 너무 비싸요 대학 등록금이 400만 원 하죠? 한 학기에 그렇죠? 저는 8, 7학분이에요 사실은 저는 부산 동화대 출신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150만 원이었어요 부산대학교 70만 원, 60만 원 그랬었어요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보통 500만 원 우리 밴드 애들이 거의 예대 출신이거든요 600만 원 그리고 연세대 같은 경우는 제가 연세대 콘슬마토리에서 강의를 좀 하는데 거기 하면 700만 원이에요 예 그러면 400만 원 잡으세요 400 400만 원이면요 8학기 아니에요? 대학교 교정 그러면 8, 32 3,200만 원의 등록금을 내야 돼요 그거 부모님이 내줘요? 보통 아니죠 그래서 뭘 하냐면 여러분은 나라에 빚을 집니다 학자금 대출 맞습니까? 그래서 학교를 다닌다고요 나중에 갚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SBS를 통해서 뉴스를 보면서 봤던 게 뭐냐면 한국에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빚이 얼마냐 average 4천만 원 4천만 원 4천만 원이요 그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전부 다 혼자 밥 먹는 거야 그렇죠? 연애 없는 거예요 좋으세요 처음 시작도 절망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야? M포세대라 하잖아요 M포세대 그렇죠? M분의 1 지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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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난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뭔가 잘 될 줄 알았다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을 돌아왔는데 딱 사회에 발을 디디니까 뭐야? 그 복이라는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게 보이는 건 뭐? 믿더미 절망 요즘은요 젊은 친구들이 대가를 안 치려고 그래요 어떻게 되겠지? 한방 그래서 이 스트레스 때문에 어디로 빠지냐면 게임 그 스트레스 좀 잊으려고 하다보니까 중도 그러다가 언둔형 외투리가 되는 거죠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이게 요즘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와서 복음을 막 말해도 So what? 그래서 뭔데? 난 지금 돈이 필요해 성공이 필요하다고 근데 눈이 안 보여 복음 기도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노래? 노래 보면 전부 뭐 긍정리가 아니에요? 힘이 나고 에너지가 나고 그렇죠? 뭔가 있을 듯한 노래 아닙니까? 그거 우리 입으로 부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불러요? 남의 고백을 앵무새처럼 자의 고백인 양 부르잖아요 그리고 예배당 나가면 이건 내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또 자제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정말 뭐 같냐면 애 넓은이 같잖아 계산 엄청 많이 해요 인생에 대해서 막 계산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안 그래요? 반응 안 하는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무언가 잘못된 거죠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이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같이 가 보니까 내가 좋아하고 같이 얘기해서 분명히 돈을 투자하고 다 투자하는데 예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왔어요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는 예배? 그럴까요? 시간 없는 데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받을까요? 보세요 하나님이 정체성이에요 왕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노래하잖아요? 하나님이 정체성이 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을까요? 누구의 예배를 받을까요? 당신의 백성이요 당신의 백성의 예배만 받는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체성이 아버지면요 누구의 예배를 받을까요? 당신의 자녀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앉아있으면요 모두 앉아있으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아요 왜? 한국교회가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한국교회가 지금 막 무너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개신교 인구가 막 주는 거 아시죠? 들어보셨죠? 네, 준다고요 최근에요 학복협의라고 있어요 학원보건화협의회 거기서 조사를 했는데요 최근 10년 동안 여기를 이렇게 많이 나와서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한국기독교회 최근 10년 동안 대학 청년부가 얼마나 사라진 줄 아세요? 60만 명이요 60만 명이 여러분 친구들이 없어져서 교회했어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가난성도 같은 그런 친구들에게 왜 교회를 안 나갑니까? 물어봤더니 거의 40% 제일 많은 프로가 40%인데 40%가 뭐라냐면 믿음의 회의가 생겨서 그래요 둘째는 교회의 세섭 셋째는 도둑윤리가 깨어지고 목사에서 성추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많은 게 믿음의 회의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왜 회의가 생긴 줄 아세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중고당에 다녔거든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그걸 받은 줄 아세요? 영양을 우리 1세대 어른들한테 받은 거예요 첫 번째는 다시 한번 돌아온다면 교회가 어떻게 교회인들을 대했냐면 지금 현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수고했어요 일주일간 얼마나 힘들었어요 돈 버느라고 차이 생활해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교회에서 와서 쉬세요 교회에서나마 그래도 다 내려놓고 평안히 쉬세요 교회에 와줘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어떻게 지내지 관계없이 상관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가 와줘서 감사해요 왜? 와야 헌금을 하고 와야 봉사를 하고 교회가 돌아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사생활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말씀대로 잘 안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말하면 뭐예요? 죄책감 생기거든요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많은데 왜 굳이 이 교회에 와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잡아야 되니까 위로의 말 격려의 말만 하는 거죠 복받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어제 밤까지 토요일에 사실 우리가 좀 릴렉스 하잖아요 그죠? 직장 나와보다 학교 나와보다 좀 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세시까지 뭔가를 해요 맞죠? 뭔가 하잖아요 인터넷 하든지 영화 보든지 보지 못해 드라마를 정조행 하든지 그래서 주일날 늦게 일어나서 와요 늦게 와도 지각해도 별로 말 안 하거든요 그 앉아서 나에게 영적 도전을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교회처럼 여러분 와주면 감사합니다가 아니더라고요 천국이 너무 넓은데 사람이 없으니까 니네 채워줘 이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얼마나 깊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분은 우리를 예배 받기 위해서 만든 피조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에서 엄청 민감하게 그래서 여러분 로마스 12장 1절 2절을 보면 예배는 너희 삶을 너희를 산재사로 드리라 했잖아요 이것이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 말은 뭐냐면 너희 몸을 산재물을 드리라는 말은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삼잔차를 그만큼 우리와 늘 소통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이거든요 보세요 그분이요 창식 1장부터 보면 아담이 창조됐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제재를 저조됐어요 원제를 그래서 그는 어떤 저조를 받는다면 노동해야 할 저조를 받았다고요? 그랬더니 그 아들 아들들 노동을 해야 했어요 아담이 아들이 누구죠? 네? 크게 좀 알아보세요 네 가인과 아벨이죠 어떤 분은 아브라함 그러더라고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이 지구에 인류의 시초고 애를 뭐 낳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진짜 소수의 사람만 남아있을 텐데 하나님은요 그 소수의 사람 중에 가인과 아벨 아벨이 아버지 때문에 노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확을 그뒀어요 그리고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죠? 예배했어요 그죠? 그 승계는 두 사람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받았나요? 안 받았잖아요 그죠? 한 사람 것은 받았어요 아벨 것은 그런데 가인의 것은 안 받았어요 사람이 없는데 그렇지 않아서 예배할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랬나요?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는 예배 안 받았어요 히브리스 11장 보면 그 이유를 말하죠 하나님이 믿음의 동기 그죠? 믿음으로 들지 않았다 가인과 가인은 달랐던 거예요 보세요 분명히 두 사람이 하나께 예배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받는 예배가 있고 안 받는 예배가 있었던 거예요 맞죠? 하나님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어제 뭐하고 지냈는지 이 분 중에 어떤 삶을 사는지 모르시겠어요? 삶의 예배를 받게 하는 하나님이 그거 다 보시는데 모든 삶은 내 가치를 세상에 두고 살다가 오늘 이 순간만 하나님이 나의 가치라고 고백하고 앉아있는 여러분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 받는 예배는 그 아이덴티파이드가 하나님이 왕이시면 그분의 백성의 예배만 받는 건데 내가 입으로는 크리스찬을 말하지만 그 증거가 없는 삶을 살 때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크리스찬을 받아들일까요? 솔직히 말해서 아까 제가 다시 예배도 그랬지만 세상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몰라요 내가 예수 믿는다 말하지 않으면 내 삶으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면 세상도 내 정체성을 잘 모르는데 아닙니까? 이것이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이 근처에 석주전에 왔나요? 포동계로 왔어요 아시죠? 그것도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로비에 가니까 제법 큰 프랭카드가 붙어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작년 11월달에 있잖아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새벽기도를 채웠잖아요 아십니까? 11월만 되면 전국의 교회에 새벽기도가 시끌벅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럼요 수능요 수능요 그렇죠 그게 그게 그거였어요 수험생들을 위한 특별새벽기도회 한 달 그 밑에 빡빡하게 고산들 제수생들 이름이 다 적혀있는 거예요 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 교회가 엄청 이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교회가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수능이 끝나고 나니까요 그 뜨겁던 사람들이 많이 만든 새벽기도가 쑥 설문처럼 다 빠져나갔어요 이제 끝났잖아요 그렇죠? 빠져나온 거예요 자 새벽기도 나오는 이유가 내가 절박하게 필요할 때 내가 위태할 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뭐와 같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새벽기도를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10편 119편 147절 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불을 주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하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업조리려고 내가 새벽역에 눈을 떴나이다 새벽에 일어난 이유는 10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의 소음을 차단하고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주님 그분과 만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피고 그분의 음색에 집중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필요할 때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새벽기도 철학기도 그럼 뭐가 다를 바 없겠어요? 이전에 우리 할머님들이요 뭔가 소망이 있잖아요 소원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새벽에 3시에 일어나십니다 목욕 재개하십니다 들어온 거 다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죠? 그리고 깨끗한 소복을 입고 종합소를 뜨놓고 뭐합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민께 비나이다 이거와 다를 바 뭐 있겠어요? 내 필요할 때만 그 할머님들이 우리 자네를 위해서 그렇게 비는 것처럼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토속신앙 무속신앙 샤먼인적 유교적인 것 다 섞인 거 아시죠? 이미 초대교회는요 313년에 로마 황제가 국교로 공연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미 초대교회는요 로마의 문화가 화려한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그때 이미 초대교회인들은요 광야로 수도원으로 다 빠져나갔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죠 기독교에 들어오면서 습격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소원을 비는 이 대상을 천지신명을 바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였다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나의 소통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진짜 여기는 절대 같이 돈과 성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신으로 처음 믿을 때부터 받아들였는데 우리 엄마빠들이 잘못했죠 왜? 보세요 여러분 중간고사 김학고사 되면요 애들 안 나와요 교회 중고등부 그죠? 쑥 빠집니다 왜냐하면 시험기간이나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들이요 학원 보냅니다 최근에 국민의별에 나온 기사입니다 여러분 국민의별에서 조사한 게 아니라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어떻게 물었냐면 신기간에 교회 보낼 것이냐 예배하게 할 것이냐 물었거든요 그런데 60% 가요 항종직 장노님 안수집사님 군사님 이분들이 학원에 보낸다 60% 나왔어요 나는 학원에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내 절대 가치는요 하나님보다는 혹시 모를 그죠? 내가 믿었는데 이게 아니면 어떻게 하지? 비상글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자력을 하도 해야지 그렇게 배웠다고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니까요 여러분 아시죠? 국가식 공문시험이나 터플 토익이요 주일에 있네요 아, 52주 있으니까 급한 거 불 꺼야 된다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일날 가는 거예요 요즘은요 결혼식도 주일에 있으면 간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이 하면 남이 하면 뭐요? 불면요? 이제 말 안하게 작정했군요 제가 이거 웃기는 이야기지만 가야교회를 갔거든요 갔는데 3개 노예 연합 교사 수련회래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교사들 더 뜨겁잖아요 가니까요 제 순수가 돼서 올라가려고 하니까 회장님이 저를 불러요 하나 말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하나 알려드려야 될 게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정정님 그러니까 목사님 부산은 문등이들이 산다 경상도 문등이 그래요 그렇죠? 문등이들이래요 그렇게 하는 말이 목사님 문등이들은 입이 없습니다 금방 무뚝뚝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하자는 것은 내 정체가 뭐냐 수천명의 사람이 모여 앉아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앉아있는 가짜가 많습니다 제가 그걸 분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예 우리가 아무리 돌아봐도 뭐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다들 예수를 믿는데 처음에 예수 믿는 복 받는다 예수 믿는 애들 잘 되고 건강하고 좋은 대학 가고 하는 사업 잘 된다 이렇게 설득을 당해서 교회를 다닌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간에 예수를 믿은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을 통해서 복이잖아요 그렇죠? 복 아닙니까?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한국 사람들요 여러분 옛날 어머님들 우리 어머니도 기억나거든요 이불을 가져오면요 이불 가장자리에 다 복자예요 복자 금방치로 그렇죠 맞죠? 집사님었죠? 네 중국 사람들은 복을 좋아한다고요 그런데 그 복의 개념이 잘못된 것이죠 복의 개념이 그렇죠? 여러분이 절망하는 이유는 그 돈이나 성공이 복이 안 보이니까 절망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래 그게 엠포세대를 하잖아요 만약에 진짜 복이 다른 거였다면 내가 오늘 제가 말하는 그 복이라는 개념을 이걸로 안다면 여러분 이렇게 안 했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복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고받게 알아야 돼 10편, 16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고받게 알아야 돼 주님만의 나의 주님의 미션이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러거든요 성경은 복의 개념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복의 개념을 하나님이 가져다주는 그 다른 복 성공 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복으로 주시겠어요 왜?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왜? 신약에 보면요 두 주인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물질을 재물이라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걸 복으로 우리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사탄이 교묘하게 복으로 치장하고 우리라이건 그렇게 믿게 만들었잖아요 우리 아니라고요? 제가요 신방을 가잖아요 아니면 일반 그냥 손님으로 자영업하는 가게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가게에 붙어있는 그 액자요 액자 보면 선구가 있어요 말씀이 그렇죠? 그런데 가장 많이 보이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 시작은 미화가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맞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내 가치가 그거 복이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이 말씀은요 욕계에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욕계의 주인공이 욕이 고백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못 알았어 잘못 알았어 하나님께 정말 야단 맞았던 수아 사람 빌다시 한 말이에요 그 말 할 때 앞부분이 나옵니다 욕 네가 네 자녀들이 책을 지었기 때문에 막 회개해라 그러면서 나중에 나온 말이 내 시작은 미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런데 그거 상관 안 해요 그건 말이 좋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복이라면 M4세대 천만의 말씀이에요 달라지죠 해볼 만하죠 그건 사실 여러분 왜 이 복을 그렇게 좋아하는 줄 아세요? 돈을 돈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돈이 있으면요 기쁘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 들통 나야 된다니까요 아까 제가 목사님과 오면서 아까 저기 뒤에서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오늘 시급 50만원 시급 50만원 주는 일자리에 밖에 있다 과연 이 교회에 몇 명 올까? 아닌 척하고 있지 마세요 거기 가죠 제가 호주머니에게 돈이 두둑하잖아요? 그럼 기뻐요 안 기뻐요? 제가 막 돈 확 던지면 막 뛰쳐나올걸요? 아니에요? 우리 딸이 막내가 8살입니다 새빛이라고요 걔는요 냄새가 노인 냄새 나는 것이 냄새가 아주 민감해요 제가 향수를 많이 뿌린 이유가 우리 딸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이가 50이니까 냄새 난다고요 으음 그래요 이렇게 비린내 나면 으음 하고 그래요 코가 엄청 민감해요 다른 건 다 둔한데 다른 데 둔하면 이게 한쪽이 민감해지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름 집회가 시작되잖아요 캠프가 그러면 6월 말에 어딜 가냐면 에브랜드를 가요 1박 2일로 그래서 하루는 에브랜드 하루는 하루캠베이입니까? 그죠? 거기 아 하루캠베이는 달랐어 있구나 하여튼 뭐 이게 워터파크 있잖아요 그래서 가는데 왜요? 아 워터파크 가는데 그래서 제가 갔다가 오는 길에 페이스북에 올리면 저한테 전화를 해주는 게 많아요 그 근처에 살면요 만나자 밥 먹자 그런 거 많은데 제가 아는 수지이름교회라고요 큰 교회인데 거기도 제법 큰데 그게 수석 목사님이 제 친한 형입니다 친한 진짜 형은 아닌데 그만큼 교제를 하는데 형이 이제 너 여기 용이 왔구나 그래서 밥 사줄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에 밥 식사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만났죠 그런데 어디서 만났냐면요 그분이 나이가 이제 50 중반이니까요 그분은 좋다고 갔는데 어디냐면 한 식당이에요 한 식당이요 애들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식당은요 매뉴얼 떠나서 놀이터가 있는 식당이요 이걸 제일 좋아해요 놀이터도 없죠 한 식당이죠 저를 부르는 사람은 자기 또래에 있는 젊은 부부가 아니라 할아버지죠 냄새 나죠 어른님이 나잖아요 처음부터 가자마자 하고 이렇게 막 인사하려도 인사도 잘 안 하고요 아빠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교육을 잘못 시켰다 이렇게 보이니까 하여튼 앉았습니다 앉아서 야 옆에 가봐 안 가요 그런데 밥도 안 먹어요 한 식 별로 이렇게 제대로 안 좋아하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목사님이요 지갑을 딱 꺼냈어요 2만 원 딱 뽑았어요 야 새비다 자 하는 그 순간 우리 막내가 변질되어 버렸어요 하는 그 순간 응 하는 개가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더니 이사를 꾸부하더니 옆에 앉네 와 정말 인간의 이 악명성을 진짜 적나라하게 봤죠 걔가 왜 그러냐면요 돈이 필요해요 요즘요 걔가 모으는 장난감이 있거든요 뭐냐면요 무슨 가족 이름인데 갑자기 안 먹었어요 뭐든 예? 아니에요 하여튼 거기 있어요 장난감이 있는데 이 장난감이 어떤 거냐면요 가족을 모아야 돼요 가족을 아빠, 엄마, 동생 뭐 이렇게 베이비까지 그런데 베이비가 요만한 스키가만 하는데 9천 원이에요 일본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족을 다 모으면 뭘 또 사야 되는지 아세요? 집을 사야 돼요 가족이니까 그렇죠? 미니처 미니처예요 가족을 해서 그러면 집을 사야 돼요 그러면 집만 있으면 되나요? 냉장고 사야 되죠 전화기, 세탁기, 침대 피아노 그래서 다 모아요 한 가족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거 끝나잖아요 돼지 가지고 가요 다람쥐 가지고 샀다면 돼지 가지고 또 그걸 모아야 돼요 아빠, 엄마 식구들 그리고 그에 맞는 가전제품들 끝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다람쥐 가족으로 가야 돼요 가족마다 집이 있고요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한 10가족 10가족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타운을 만들어요 타운을 만들면 미용실도 필요하겠죠? 야채 가기도 필요하겠죠? 다 사야 되는 거야 얘는 끊임없이 돈이 갈급한 거예요 그걸 사야 되니까 집에 가면 진짜 한 타운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니까 돈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기쁜 거예요 자기 할 수 있는 거 하니까 기쁘죠? 걔도 기뻐하는데 정말 가치적인 사람들이 참 많네요 여기는 기쁘죠? 두 번째 돈이 왜 좋으냐 하면 즐겁잖아요 그렇죠? 궁짜가 끼면요 배고파다는 거거든요 가난하면 더 먹고 싶은 거예요 돈이 없으면 뭐 더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 못 느껴보셨어요? 그래서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러잖아요 돈이 은행에 많이 예치되어 있으면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그래 돈이 필요해요 즐거우니까 언제라도 뽑을 수 있으니까 세 번째 왜 돈이 좋으냐면요 여러분 저는 자네가 셋 있는데요 저는 걔네들에게 하나도 안 바랍니다 단지 불효만 하지 마라 컸어도 우리한테 와서 달라 하지 말라 그냥 엄마, 아빠랑 독립하기 나죠 이게 제 소원이거든요 요즘 여러분들 엄마, 아빠들 여러분 기대 안 합니다 그렇죠? 이러면 잘 살았죠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엄마, 아빠들은 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노후를 아닙니까? 그래서 뭘 합니까? 연금을 주는 거예요 내가 한 날 직장을 다 이제 힘이 없어서 나오고 그리고 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젊었을 때 들어놨던 그 돈을 받아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연금이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연금 문제 막 터지잖아요? 중요하거든요 적금도 줄기도 하고요 자, 돈이 있으면 기쁘죠 즐겁죠 그리고 뭐? 안전하죠 그렇죠? 연금이 있으니까 그럴 땐 우리가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맞죠? 예 그 마음은요 기뻐하고 싶고 즐거하고 싶고 그리고 또 뭐? 안전하게 살고 싶은 것은 우리의 기본 욕망입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 말을 해요 10편 16편 8절 9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요아를 내 앞에 모심이요 그 요아가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겁고 내 육체가 안전하게 살리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안전하게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도 돈다 예 이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대학 때 와서 그 성공한 사람 간증하면 뭡니까? 성공한 사람 나간증하잖아요 그렇죠? 비즈니스를 잘했던 사람 연예계에서 뭐 성공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나와서 간증하고 봤습니까? 다들 뭔가 이뤄놓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따라가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도 그래요 그렇죠? 좋은 대학 가고 유학 파고 그런 사람들은 어깨를 쫙쫙 펴고 다니는데 재수하고 삼수하고 알바하고 다니면 교회 와도 부끄럽고 주눅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왜? 가치를 거기 뒀기 때문에 성공과 돈에 뒀기 때문에 여러분 돈과 성공을 성공과 돈을 승기는데 하나님 자녀 맞을까요?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냐면요 사무엘상 2장 35절이죠 하나님이요 이 말할 때 어떤 상황인지 아시면 하나님의 마음 상태가 정말 하나님의 화가 난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면요 오늘 이 말 했잖아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전의 사람들이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화가 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그 당시에요 사사시대 아닙니까? 사사시대 그렇기 때문에요 왕이 없었어요 그때는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의 위치는요 그 대제사장의 위치는요 종교 지주자였고요 정치 지도자였다고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성토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 아들도 죽이기로 했어요 왜? 홈리아 비나우스가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것 다 갈고리를 끌어내가서 먼저 맛을 보고요 회막문에 있는 수중적인 여자들을 급탈했어요 그런 일련의 일들이 일어난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죽입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지금 이런 짓을 산다고 하나님께 이런 짓을 산다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엘리가 한 게 뭐인 줄 아십니까? 그 아들들 불러서 야단 한 번 쳤어요 야단 한 번 그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신 거죠 엘리자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행위는 하고 있었죠 그러다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 대를 끊어보기로 거기가 아론의 계보거든요 그때 하나님 끊는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 아는 척하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든 하나님이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어떤 사람 내가 뽑은 뽑은 충실한 제사장은 나를 위해 뽑은 충실한 제사장은 이제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거라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하지만 늘 가치를 땅굴두고 살았는데 하나님 뭐라는지 아시면서 죽일 때 이럽니다 이들이 내 재물과 모든 것들이 짓밟았고 특별히 엘리는 자기 아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겠다고 더 귀하게 여긴 것들이 아들이었거든요 야단척 끝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죽여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세요 우리는 스포일드였어요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이라고 외치다 보니까 예배 올 때도 주일 토요일날 주중에 뭘 관계없이 와서 그냥 말 한마디 참해 기도하면 끝나지 않나 우리 가치가 하나님이 아닌데요 우리 복의 개념이 하나님이 아닌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들에게만 복을 주시는 거 아세요? 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줘요? 그죠? 그 아버지가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겠죠 왜 악한 사람은 부자로 삽니까? 그런 말 하죠 그죠? 왜 악인이 잘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한 복은 복의 개념은 하나님 자신인데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인데 그 악한 사람이 하나님 있습니까?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준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주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이 돈을 많이 해도 그게 복이 진짜 복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이 그게 아닌데? 돈이 오히려 우리를 루인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왜? 그 가치가 밖이라고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받는 예배 당신이 자녀 당신이 백성의 예배를 받는다는데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 장녀가 아니고 백신이 아는 사람이 여기 앉아있으면 여기 왜 앉아있습니까? 시간 낭비 아닙니까? 하나님 받지 않겠다는데 여러분 예배들한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는요 내가 회복되고 내가 은혜 받고 눈물을 첫사랑을 회복하는 이게 중요하다고 천만에 와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렇죠?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주체는 하나님 받느냐? 하나님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 아닙니까? 핸드폰도 못한 핸드폰보다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데리고 다니는 우리를 하나님 기분 어떻겠습니까? 우리 친구도 있죠? 친구들요 어떤 친구 있습니까? 시험 때만 전화하는 친구가 있어요 노트 빌려달라고 리포트 할 때만 비리붙는 친구들이 있어요 평소에 천천히 안 하다가 돈 문제 생기면 전화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친구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를 물러봐? 무시 느끼지 않습니까? 멸시당한 느낌 들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핸드폰보다 못한 삶을 살 때 하나님 멸시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존경하게 얘기하는 자를 내가 존경하게 얘기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구요 그렇죠? 예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과연 나의 정체성이 뭘까? 여러분 그 노래 부르잖아요? 나는 주의 친구 그죠? 그 노래 부르잖아요 막 뛰면서 예배합니다 그죠? 나는 주의 친구 그 노래 제일 처음에 어디에 가사가요? 주님 어찌 날 생각 하시는지 내가 하나님 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맞잖아요 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것 다 아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내가 회장이라고요? 임영훈이라고요? 내가 뭐 누구라고요? 여러분 마태문 출장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주님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래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요 성경이에요 마태문 출장이에요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선교사 목사 장로 집사 군사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는지 아십니까?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치워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막 소리치는데요 예수님 뭐라는지 아세요? 나는 너를 결코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너의 포지션이 뭔지 난 상관이 없어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우리는 구원파를 뭐라고 하면 이단이라고 그러죠? 예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건 논리가 뭐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한 번 예수를 믿으면 어찌 살던 관계없이 나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구원파예요 그런데 칭이론의 유명한 김소연 박사님이나 여러 신학 박사들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한국에는 구원파는 이단이라고 인정했지만 한국 교회 안에 구원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주중에 아무런 관계가 없이 소통도 없이 살다가 주일로 되면 종교 행위학이 와서 앉아있는 칭이는 칭이는 있지만 성화가 없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칭이가 있으면 양날의 검처럼 한 텅 따라오는 것을 사실은 성화거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은혜에 답하는 그 구원의 길을 걷는 것 성화의 길을 걷는 것 그 분 닮아가는 것 이거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제가 말씀하셔야겠는데 이걸 싫어합니다 좁은 길이 싫거든요 그렇죠? 좁은 길이 무겁거든요 십자가 무거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자냐 큰 길 걸으면서 큰 길 걸으면서 구원을 얻고 자는 거죠 남들처럼 살면서 남들처럼 제도 지지고 남들처럼 타협도 하고 하면서 구원을 받아야 돼 그래서 좁은 길은요 성교사나 특별한 사람이 걷는 길처럼 선택하는 길처럼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큰 길 걸으면서 세상을 주인으로 삼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미국 가서요 95년에 갔거든요 제가 미국 가서 제일 힘든 게 있었어요 제일 불편한 거 뭐냐면 가니까요 아 미국에는요 텍스를 내 텍스를 눈에 앞에서 8.9% 내가 살았던 곳은 더 힘든 건 뭔지 아십니까? 아 팁을 내 팁 미국에 팁 내잖아요 갓 플래시 돈 낸다고? 14,000원 팁 텍스 이게 10불이면 4불이 된다 그러지만 100불이면 40불이에요 그렇죠? 네 이번에 가니까 너무 좋은 데 갔는데 팁이 60불이에요 그거 내는 분이 옆에서 밥 사줄 분이 나는 처음에 갔을 때 너무 아까웠어요 왜? 저는 한국에서 돈 안 냈잖아요 그렇죠? 팁을 낸 적이 없어 근데 미국 가니까 팁을 내라네 이게 뭐야 제가 돈이 많아서 유학을 간 게 아니라 CCM 공부하고 싶어서 너무 공부하고 싶어서 미국으로 간 거거든요 CCM의 본고장 미국으로 가자 갔더니 학비를 내가 벌어뒀어요 그러니까 학교 당할 때도 알바를 하지만 특히 방학이 되면 여러분처럼 3잡 직업이 3개예요 새벽에 픽업 스테이션 세탁소 그 다음에 오전 오후 웨어하우스 창고 포클리프트라고요 지게차요 360도 돌잖아요 그거 제가 진짜 잘 몰아요 그걸 몰면서 오전 오후 일하고요 끝나면 어디로 가냐 중국집에 딜리버리 배달 집에 오면 10시 반 그렇게 돈을 핏담으로 돈을 벌었거든요 그런데 밥 먹으러 가서 몇 불씩을 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렇죠?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시급 그때 6불이었거든요 그때 20년 전이네 우리나라가 진짜 작게 주네요 그렇죠? 20년 전이네 6불을 봤는데 하여튼 하여튼 이게 아까운 거잖아요 그렇죠? 안 내는 걸 한국은 안 냈는데 그걸 내라니까 그래서 제가요 처음에 미국 식당을 안 갔어요 그래서 잭 인 더 박스 버럭킹 이런 데 갔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아 내가 살다 보니 더 오래 살 텐데 마음을 비우자 그래서 텍스 팁 내자 마음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3주 전에 제가 뉴욕에 있었거든요 그것도 편하게 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요 텍스 팁 당연한 거죠 미국 사람인데 안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군을 받으면요 좁은 길은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연한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큰 길 걸으면서 그걸 바꾸자는 그런 그 큰 길이 성공과 돈이 되어가지고 그 길이 힘든 거예요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최근에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했는데요 목사님 제가 옆에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하루를 살아봤대요 하루를 사니까 그날 밤에 스트레스가 만빵 와 정말 못 살겠더라고 예수님 옆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불법 유턴을 해왔는데 못하겠는 거예요 옆에 계시니까 평생 우리 삶이 넓은 길 그러니까요 예수님 옆에 있는 게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임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자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 한켠에는요 하나님 오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만 하나님의 부재를 늘 감항하는 우리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것마저 하나님 들어오면 다 쓸어버릴 텐데 내가 즐기고 좋아하는 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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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요?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는데 여러분 또 복에서 보세요 돈이랑 복이 어디 있습니까? 팔복에 보면 다 신령한 거 아닙니까? 마음이 청결하면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하나님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서 성경 안 보는데 우리 성경 여러분 압니까? 내가 너무 수익력 교회를 룩다운 업신적인 겁니까? 솔직히 여러분 예수님의 열두 제자 이름 확실히 다 아시는 분 계세요? 바로? 두둑둑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야구부가 둘이 나누는데 누구 아들이 야구부인지 아십니까? 익숙한 것을 아는 것으로 생각하는 우리 오래 교회 다녔으니까 설교 많이 들었으니까 탕자 넣으면 아 기승전결 이렇게 했지 이렇게 오해 버리는 예 그래서 여러분 좁은 길이 당연한 것이다 그렇죠? 노래하잖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일 행하면 노래를 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나가면 그게 가치가 아니니까 그건 다른 사람이 걷는 거야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복받는 비결 그리고 두 가지를 말씀해 여러분 정체가 뭔지 처음에 그렇죠? 정체가 뭔지 왜? 정체가 똑바로 돼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예배가 바로 되는 사람은 뭐야? 여와를 복으로 사는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럼 그 복을 누리는데 마지막 그 복은 뭐냐면 좁은 길을 기쁘게 걷는 사람 여러분 지금부터 젊은 살부터 여러분 연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돈 벌고 사업하면요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 넓은 길 걸어도 불법하고 속이고 탈세하고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래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좁은 길 걸으면요 그분들은 아멘아멘 하고 그러지만 예배당 나가면요 너무 힘들어요 이럴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럴 게 별로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부터 그리 살아야 나중에 하나님 마음을 주셔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송금송금 낼 수 있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하나님 관계가 정립이 되고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10편 4편 7절 8절 이런 말씀 있잖아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 하나이다 그 당시 새 포도주 포도주와 곡식은요 부의 상징이었어요 성경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그거가 비교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밑에 하는 말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정케 살게 하시는 이는 여하신이다 돈이 많아도 그 돈을 어떻게 부릴까 어떻게 프로텍트 할까 그것 때문에 못 자요 다리 쭉 벗고 걱정 없이 자는 것 얼마나 큰 어린이들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예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노래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 더 말할게요 하나님 나라 우리 주기도 많이 오잖아요 하늘의 뜻이 하늘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이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매주 매주 고백했지 않습니까? 기대했지 않습니까? 그 하늘 나라가 뭡니까? 이 땅의 하늘 나라가 뭡니까?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 땅이 이루어지기를 그 하늘 나라가 뭡니까? 저는 그것이 너무 고민되었습니다 왜? 나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하늘 나라를 누리고 싶으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골방에서 그렇게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살게 해달라고 어느 날 이사야 11장을 읽었대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1위가 어린 양과 한 개 살면요 표범과 표범이 어린 염소가 뒹굴고요 사자가 사자가 송아지가 다 풀을 뜯어먹고요 독사의 굴에 어린 양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어놀고 아시죠? 그게 이사야 11장 말씀입니다 아 맞구나 사자도 사자도 어린 양도 이리도 표범도 어린 염소도 다 동일하게 같이 사는 나라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는 머리가 될 전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다 머리 머리 다 사자 그죠? 사자가 되겠다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좋은 대학 가고 출시하면 교회에서 복받았다고 어깨를 피고 알바하면 주눅 들어서 교회도 못 오고 부끄러워서 결혼한 아이 생각도 못 하고 그겁니까?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하늘나라가 있는 교회는 어떤 사람도 죽어주시는 기쁨으로 어떤 직업이 있든지 알바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걸 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제가 최근에 포항에 갔습니다 갔더니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올렸더니 포항에 있는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분이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데요 4년 전에 페이스북을 만나가지고요 교제를 한 거예요 문자도 받고 서로 전화번호 교환하고 얼굴은 안 받지 아주 친한 분이 있었어요 기도 독력자예요 그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아! 목사님 드디어 포항 오셨군요 제가 물에 사들 테니까 저 만나요 그래서 식사 같이 하기로 만났습니다 집회 끝나고 만났더니 이분이 이런 거예요 물회를 먹으면서 목사님 우리가 만난 지가 4년이 됐는데 한 번도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묻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한 번도 묻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 집사님 집사님 직업이 뭡니까? 한 번도 묻지를 않았네요 이분이 하는 말이 저요? 환경미화원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것 순간 제가 어이구! 나 내 마음에도 그게 있었던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무리하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닌가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요 17년 전에 큰 자영업을 하다가 문구점 있잖아요 대리점을 했대요 하다가 폭삭 망해버렸대요 그런 다음에 그때 하나를 만났대요 너무 감사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 나 딴 거 필요 없고요 지급 주실 때 토요일 시기 주십시오 토요일은요 왜? 교회 가서 청소하고요 화장실 청소하고 성전 청소하고 이런 거 허드렛디하게 해주세요 주일날은요 주일 청소할 수 있도록 요 두 개 토요일 주일 신원 지급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환경미화원이 된 거예요 그분이 할 말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 공무원이에요 국가 공무원이고요 지금 17호봉입니다 아 그걸 보는데 야 이 사람이 하늘나 사는구나 새벽 4시에 나가서 그 음식 쓰레기 다 두부쓰고 그렇지만 4시 딱 끝난대요 오후 4시에 샤워 딱 하고 애기들 외식도 다니고 국가 주는 베네피트 다 받고 멋있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못합니까 간증력 너무 위대한 사람만 서니까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따라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간증하면 그렇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이걸 하도록 기쁘다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이 일하심을 말한다면 내 친구가 그러고 내 주의사님이 그러는데 왜 못 따라해요 그렇죠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누가 성경에서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나 기도는 네가 잘 돼서 아래 사람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은 피조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사람을 다스리라는 게 아니라 사람 외에 그 외의 것들을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사람을 다스리려고 수로 사자가 되려고 그죠 그 세 가지로 말했네요 오늘 그죠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정체성 그죠 정체성 둘째는 복이 과연 뭘까 그죠 하나의 복 그래서 결국 정체성이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 진짜 자녀면은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사람이 되겠죠 그죠 그러려면 여러분 성실히 사셔야 돼요 왜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실패 1편을 버렸습니까 요하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여하라 묵사하는 자로다 성경이 아니죠 우리가 잘 그죠 그 말씀에 들어가야죠 그러면 저는 신의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요 우리가 아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성공 형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좁은 길을 기쁘게 긋자 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거기는 당연히 우리 길이라는 거 그죠 마지막에 그렇게 되면 하늘나라를 우리는 산다 산다 내가 미원을 하든 뭘 하든 기쁘게 사는 거예요 아멘 아 bark 꽃 아멘 eth